경북 씨, 박준영, 소민 누나, 패찬님, 오케이. 우리는 이제 워낙에 성량이 좋으시니까 좀 멀리서 불러도 꿈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좋아. 이거 마이클이 빼서 밑에서 불러도 돼요? 네요. 아. 아니, 수분 없으시다면서요. 아니, 맞기 싫으니까. 룰 파괴자. 맞으면 화낼 것 같은데. 기준, 기준이는 상당히 특이해. 지금 기준이는 룰을 별로 지키는 게 없어요. 옛날에 차승원 형님 나왔을 때 생각나네요. 종국아, 네가 때리는 게 나지. 제가 때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니면 국중이가 하면 이제 뭐 잘 못 올라오지. 위약감을 좀 줘야죠. 와, 진짜 무섭다. 파이팅! 파이팅! 아스타비아, 콜롬비아, 닭다리자코, 비아비아! 아니,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 주민이 좋아하는 노래 보자, 오랜만에 주민이 나왔으니까. 아, 우리 셋이 다 알아야 되니까. 난 다 알아. 시찬이 다 알아. 언니도 웬만하면 다 알아. 언니도 웬만하면 다 알아. 정말? 형, 알죠, 알죠. 신나, 그런지. 지원이 나 강남스타일에서 꿈을 꿨어. 스모크였어, 스모크. 아, 스모크? 좋지. 어떻게 부르는 건데? 나는 다 흔들고 나는 다 옮고! 나는 다 흔들고 나는 다 옮고! 나는 다 흔들고 나는 다 옮고! 흔들고 나는 흔들고! 흔들고 나는 흔들고! 아, 그거 아니야? 아, 너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도 아닌데? 아니야. 노단! 노단! 웃기더라, 걔. 동이가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몸은 막 느려. 신나는 거. 아, 녹아 있을까요, 진짜? 그냥 저기 붉은 노을 같은 거 해. 빅뱅의 붉은 노을 할까요, 그러면? 아, 괜찮으세요. 와, 저거 진짜 무섭다. 와. 아, 예! 후! 후! 레고! 2분 3! 예! 예! 아! 와, 너무 빨라. 예, 빅뱅! 빅뱅, 예! 빅뱅, 예!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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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빅뱅! 빅뱅!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오케이 좋다 소리쳐 부르진다 속에서 벗는 놈을만 불쾌차하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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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꼼꼼꼼꼼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형 쉽지 않아 거의 100 엄청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한 50대 때린 것 같은데 어허허허 어허허허 몇 점이에요? 80점대 같아 지금 맞으신게 송지우씨만 66대 맞으셔서 나도 20대 맞은 것 같은데 양세찬씨도 20대 맞으셨고 준이는 별로 안 맞았어요 이준씨는 정확히 2대 정도 맞으셔서 그래서 마이너스 88점 오케이 어허허허 12 얘네 뭐 0점이래 0점 오케이 아 뭐야 많이 때려 많이 때려 쉬운 노래 할까?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얼마나 옛날? 얼마나 옛날? 옛날이 얼마나 옛날? 여기서 옛날은 제 형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김원준 정도? 김원준? 쇼! 쇼! 끝이 남는 거야 그거? 가운데 누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 거야? 형은 너무 많이 올라올라고 하지 마 알았어 양쪽에 승부를 보자고 좋아 좋아 가운데 사람이 양쪽 가는 게 힘들어 스트레칭 한 다음에 준이야 연습 따라다 해 봐 쇼 노래 가사 다 알아? 쇼 노래 가사 다 알아? 아니요 잘은 몰라요 그러면 다 아는 걸로 가자 아 뭔 일 진짜 가사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가사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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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바꿔 이제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지는 않는 거야 나 형 올라오지 마 아니 형 형 많이 올라오지 말라고 형 안 올라오는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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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쇼! 쇼! 룰은 없는 거야 누구에게만 있는 올라오지 마 아이쿠! 아이쿠! 언제까지는 아이쿠! 아니 가만히 있어! 올라와 석진아 내 주위를 내 주위를 올라와! 그릇은 없는가 말 누군가 말했지 우리를 초반걸 모르겠어 나도 가슴을 모르겠어 됐다 기준아 노래해야죠 기준아 기준아 노래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노래 불러라 노래를 모르겠어 아니 노래를 안 해 쇼! 끝은 없는 거야 쇼! 끝은 없는 거야 쇼! 나오지 마! 신났어 신났어 야! 나오지 마! 석진아!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데려가는 거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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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형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니 그리고 저 형 노래를 몰라 많이 말렸어 야! 97점이야! 야! 97점이야! 근데 많이 때렸어 97점이야! 97점이야! 아니 석진이 형 1점만 되는구나 나오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엄중훈 씨 15대 맞으셨고요 엄기준 씨 8대 맞으셨고요 맞긴 마라 안 맞았네? 지석진이 올라오지 마! 올라! 석진이 올라와! 아이쒜! 지석진 씨 53대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산하면 21점 오! 어! 좋아 좋아 한 번 더 노래를 편한 걸 해야 돼 그래 편한 거 해야 돼 재석이 오빠 노래 부를까? 싹 다아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허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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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아 따라잡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하나가 하나가 내려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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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아 올라와 올라와 내려가야지 머리로 따올발끈까지 싹 다아 아 뭐야 올라와 내려가 따라잡아 주세 오케이 재석이 형 못한다 재석이 형 못한다 지훈아 가만히 있어야 올라와 내려가 내려가 원차 못 해 원치고 좋구나 선배님 야 왜 못 때려 왜 안에 있는데도 왜 때려 올라와 와! 열 맞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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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노래를 안게 해줘. 와! 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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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와, 와, 어떡해. 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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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가봐주세요. 모두 possession 아!! 네! 사랑해 주세요 아!!! 아 무서워 아!!!! 아! 아 왜이래!!! 아 무서워 Paw톱이! 아니 왜이래!!! 예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화 elements first 아 요즘 뭐 스트레칭 안 하죠? 왜 그래요? 아니 어느 정도 올라오게끔 해줘야지 요즘 알라는 거죠 두더주 게임 재밌게 하시네 전소민 씨 14대 맞으셨고요 송지호 씨 5대 하하 씨 1대 맞으셨어요 우와 대박 몇 점? 몇 점이에요? 86점에서 20 차감돼서 66점 누가 때리니 오래 저요 저요 인정사정 없는 애 거든지 인정사정 없는데 여기가 좀 상황이 그러네 저기서çe찬 어떻게 때를 거냐면 벽 한번 때려봐라 fly up 머리 떨어져 나가겠는데? 종훈아 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야? 가사 아는거 있어 옛날거? 가사 모두 다 틀렸는데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졌냐?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졌냐? 흑백이 있어 흑백이 진짜 얼굴이 안 좋아졌냐? 너 왜 이렇게 병색이 완연해? 너 혼자 뭐 비션하니? 너 왜 이렇게 병색이 완연한거야? 아니 세찬씨 이거 빵 때리는거야 갑자기 심장이 한 번 더 해줘 잠깐만 노래 좋아 너 아는거야 가사 아는거 얘기해봐 그냥 산토끼 해 이러면 우리 수준을 뭘로 보는거야? 아파트 하자 아파트 별빛이 흐르릉 아파트가 낫겠다 으쌰라 으쌰 해 거의 점수 많이 나온다 야 으쌰라 으쌰 해야 된다 점수 많이 나와 거기서 누가 맞을거에요 나오세요 어차 아 으쌰 어머ged 사람 분은 갈 때 수풀지나. 갈 때 수풀지나. 언제나 널 언제나 가려. 머물지 못해 떠나버리. 머물! 제발. 떠나버리. 너를 모르죠. 날이. 가자 가자 가자. 오늘 만나는. 미련 때문에.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그냥 안 돼. 마지막 깨져야 돼. 슬슬. 아팟. 아팟이. 아 힘들다. 100점이야. 100점이야. 목소리. 근데 형이 많이 맞았어. 계속 맞았어 너. 이 정도 괜찮아. 지금 약간 펀치 들어온 거 같아. 유재석 씨가 26대 맞으셨고요. 괜찮아 괜찮아. 윤종훈 씨 14대 맞으셨고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김종국 씨는 0대 맞으셔서. 총 40점 빼서 60점. 오케이. 58대 81로 엄기준 씨 팀이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코인 5개 싹 드릴게요. 오케이. 전화를 걸면. 쇼 쇼. 쇼 쇼. 아이쉬 쇼. 하하하하하.